끝만 적은 거 가려고 했죠. 끝만 적은 거 가려고 했죠. 끝만 안 그런 거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안 걸렸잖아요. 내 귀야. 내한테 안 걸렸네. 박력 안 걸렀어요. 이 형이 나쁜 사람이야. 네. 미쳤어요? 아니야. 미쳤어요? 안 가잖아. 미친 거 아니야. 뭐하냐. 때렸잖아. 그건 알지. 때리는 거 아니에요? 완전 찌종이네. 만 원이면 더 없었으니까. 세 걸러. 모델 바꿀게요. 따가보고. 얼마인데 그게? 7만 원. 10만 원인데. 만 원만 내고 세 걸러. 유상조. 이거 파란색이잖아요. 이거 빨간색으로 바꿔요 이거 진짜 많이 먹고 갔는데 이거 살짝 돌아왔어 이거 살짝 돌아왔어 이거 살짝 돌아왔어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이거 봐라 씨를 주기잖아 자자 이거 잡아 질려? 형한테 말하는데 형한테 이렇게 잘 말해줬어 잘 말해줬어 형한테 이렇게 잘 말해줬어 형한테 또 뱅그레 형한테 잘 얘기해 뭐야 이거 박수 이겼어 역시 대목에서부터 에럴렛어